김 여사에 대한 사과 자리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영부인의 역할론이 강조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은 정치부 여당 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사실 이번 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사과보다는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감싸는 과정에서 일화를 좀 많이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게 된 것도 여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밖에 김 여사가 회의 때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야단 많이 친다는 말이 있던데 좀 부드럽게 하셔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말도 했고요. 또 김 여사가 대선 전에 윤 대통령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들에 직접 답을 하면서 유권자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하나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거나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는 등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사과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만 사실상 여사의 역할을 공식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경수 여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사실상 모두 거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사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이 저와 제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는 했으나 어쨌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과의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개편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이에 대해서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는 대신에 원론적으로 말썽 피우면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고요. 개각에 대해서는 인재풀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빼고는 중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사실상 중단해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가 거절이 된 셈인데 그나마 오늘 유일하게 밝힌 조치라고 하면 제2부속실 출범인데 오늘 실장을 발령 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 당시 박장범 앵커와 대담을 했을 때도 부부싸움 얘기가 나와서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사건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밖에 또 휴대전화를 안 바꾼 탓도 했습니다. 어쨌든 인사개입이나 국전개입 등 공적인 일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데 대해서 부부간의 일 혹은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치환해버리는 발언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발언들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법이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은 정재윤 여당 반장과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